여러분 안녕 사랑해요 파이씨 지금 우리 구독자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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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많이 생각해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모르겠다 아 그 이거 여러분 이거 미안해요 이거 여러분 틀어요 많이 힘들지? 생각보다 우리가 한 달 됐어요 유튜브에서 생각보다 너무 빨라요 그럼 한국에서요 어때요? 사랑하는지? 생활은 어때요? 힘들어요? 제가 처음 한국 봤어요 한국말은 잘 몰라요 영어도 조금 알아요 그 사랑해요 많이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달라요 태국 나라 한국 나라 엄청 힘들어요 음식도 달라요 이거 많이 문화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그쵸 엄청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파이씨 처음 만났을 때요 4년 전 그쵸 4년 전에 그쵸 4년 전에 그때는 우리 당문화센터에서 같이 배웠어요 그쵸 한국말 그때는 파이씨가 완전 힘들어요 한국말 많이 못해요 한국말 많이 못해요 그때는 지금은 좋아졌어요 한국 자불학에서 그때는 완전 힘들어요 많이 고생했어요 파이씨이 네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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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길 영어로 많이 징터 옛날에는 많이 도와줬어요 지금은 많이 도와 administ 안녕하세요 맞아맞아요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했어요? 유튜브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있잖아요 멜씨 얘기해요 저번에 우리 만나요 얘기해요 이거 생각해요 우리 진키메오 유튜브 찍고 할래? 우리 서로 이건 2016년에 만났어요 그리고 3개월 전 한국에서 살아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갔어요 저는 아직 비자가 없어요 남편이랑 같이 결혼했어요 비자가 나왔어요 그때는 우리가 연락도 안했었죠 네 연락 안했었죠 없어요 저도 바이시 핸드폰 바꿨어요 그 다음에 저도 바이시 연락 줘도 없어요 그때는 그리고 우리가 만났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네 그리고 바이시가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바이시한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유튜브 만들면 우리가 서로 처음에 어색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쵸? 네 그리고 여러분한테 완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같이 이야기해요 네 네 처음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요 남편 네 만났어요 그때는 2016년에 남편 그때는 아직 남편 아니에요 남자친구 남친 네 네 네 그 처음에는요 채팅에서 카카오톡에서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많았어요 하하하하 음식도 처음에는요 한국 음식 입이 안 맞아요 특히 김치 배추? 양배추? 양배추 말고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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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 좋아요 하지만 먹으며 먹을 수록 지금은 좋아요 배추 지금은 배추가 아니에요 김치배추만 아니에요 양파何가지도 먹을 수 있어요 태국김치 저는 김치 잘 먹어요 Kanal국김치 맛있어요 응 맞아요 vere вход 기름 한국 금취도 있어요. 한국 금취는... 고쇼 안 넣어요. 히브리스에서도 고쇼도 안 먹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좋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이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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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